안녕하세요. 팝핀현준입니다. LG U+, 5G AR카메라 영상과 함께하는 팝핀현준의 두번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되는거지? 팝핀현준과 함께하는 LG 5G U+, AR카메라 영상 오늘 두번째 이야기 첫번째 영상은 바로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동요노래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팝핀현준 스타일만의 스트릿댄스를 한번 쳐봤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노래해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잡자! 우리 모두 다같이 발굴러 콩콩! 우리 모두 다같이 발굴러 콩콩! 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같이 발굴러 콩콩! 두번째 까투리 타령인데요. 미녀죠. 미녀. 미녀구. 이거 저희가 청와대에서 공연으로 만들었던 지금 여기 위에 떠있을거에요. 여기 주소로 가시면 아부다비 왕세자님이 아부다비 왕세자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을 만드셨는데 그때 왕세자님께서 매사냥을 되게 즐겨하시는 취미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미녀 중에 까투리 타령을 매사냥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매사냥을 하는 매사냥을 하는 그 헌터의 모습을 비보인과 함께 섞어서 대한민국 전통 소리와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님께서도 좋아하셨었고 왕세자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흡족하시면서 그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가셨는데 우리나라 전통 미녀와 비보잉의 만남 함께 감상하시죠. 가만히 깐투리 한 마리 구두둥허니 매망우리 떨룩 후유 삐일의 사냥을 나간다 전라들아 질산으로 봉사장 피를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보수산을 지나다 풍산을 다 가만히 가만히 구두둥허니 매망우리 아리랑 쇼크 오늘 영상 마지막 영상은 아리랑 쇼크입니다. 아리랑을 갖고 클럽 EVM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댐핑이라고 하는데 비트감이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넣은 아리랑 제가 이제 랩을 한번 넣어봤어요. 아리랑 쇼크 랩을 파피현준이 보여주는 아리랑 쇼크 LG U+, 5G 에서 만나요. 아리랑 쇼크 너무 높은 도와주 하라 모두 같이 송병 치면 하디랑 고개도 넘어간다 창찬한 내된 찬별 두 번 모두 같이 송병 치면 우린의 가슴에 희망 두 번 다 두대로 네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3개를 설명해 드렸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또 좋은 콘텐츠로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팝킹현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폭염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즐거운 그런 날 계속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